음악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외모를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면접을 가면 키가 얼만지 얼굴은 호감형인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유학은 갔다 왔는지 또 석사를 받았는지 박사를 받았는지 학위를 생각하고 능력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서로를 평가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외형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냥수술도 하고 주름살도 한번 제거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또 학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가짜 박사학이라도 어떻게 구입해서 나름대로 이 외형의 문화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돋보이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세움에 있어서 외모를 보았습니다 사울의 외모를 보니까 너무너무 듬직한 거예요 키도 크고 외형도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왕이 되어서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었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게 맡겼던 제사의 직무를 자기가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실수와 범죄를 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왕의 체면 생각하여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전쟁에 승리해서 승리의 기쁨에 감격하여 갈매산에 자신을 위하여 승전비를 세웠습니다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면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 생각하여 세웠지만 그 사람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사모엘에게 이세의 집에 가서 사울 왕을 대신할 수 있는 왕을 기름부어 세우라는 명령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존에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새로운 인물에게 부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세우시고 기다리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물을 주시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린 후에 우리가 그 인물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사명의 촛대를 옮기는 것처럼 그 인물에게 부여한 모든 리더십과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환경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의 배경이 문제가 됩니다 이 배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한 사명의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건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사모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모엘은 라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곳은 이세가 살고 있는 베들레엠이라는 지역인데 오늘 사울왕이 있는 지역은 가부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과 베들레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왕이 있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모엘은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해요 왜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왕 사울왕이 있잖아요 사울왕이 버티고 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간다면 반역자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줘가지고 사모엘에게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순회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엠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베들레엠으로 가서 이세와 또 일곱 아들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들이 성결한 모습으로 구별하여 사모엘에게 섰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모엘이 여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엠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아멘 이스라엘이요 왕이 잘못 선택됐습니다 왕이 외모를 보고 왕을 선택하다 보니까 잘못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낙심치 않고 쇠퇴의 길을 걷지 않았던 이유는 영적 지도자를 지도자로 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모엘이 베들레엠에 도착하니까 장로들이 나와서 떨었습니다 벌벌 떨었습니다 뜰면서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자신들이 세운 지도자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힘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 지도자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나라 이 땅이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사모엘이 아들들을 이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성결하게 섰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외모를 보고 왕을 세웠는데 이제 사모엘이 곧 다음 왕을 세우러 왔는데 그의 마음의 관점에는 외모였습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모엘이라 할지라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택하는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메 사모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이세의 아들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 왕정 국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참 중요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참 좋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의 아들 처음 아들 엘리압이 딱 등장하니까 너무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이야 저 모습만 보면 확실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사모엘이 하고 있는 것이죠 6절 읽었던 말씀처럼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모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군인이고 힘이 있으니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에 흡족했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모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모엘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엘리압이 지나고 아비 나다비 지나가고 산마가 지나고 일곱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모엘이 이세에게 아들이 더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또 사모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킨 아이다 사모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양을 지킨 아이다 그랬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걔는 왕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은 유약하고 부드럽고 그러니 이 나라 이 땅을 지킬 만한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보세요 형들도 당대 이스라엘의 사모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더 물었어요 영적 지도자 사모엘이 온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다 찾아와서 사모엘에게 인사 한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시대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 여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남겨두고 일곱 아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윗은 남겨뒀어요 얘는 그저 그래 나는 마음이 특별히 형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을 지키러 홀로 들에 남아있는 다윗 이 다윗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목동에 불과하고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네 이것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사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고 인식하는 믿음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하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선입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이 사람이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신앙의 자세고 하나님의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시원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네 우리의 관점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나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은 신앙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신앙생활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보다는 내가 똑똑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이 좋은 기여기시는 분이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좋은 기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좋은 기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사물의 요청을 받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형들처럼 멋있는 군인 같은 우락부락하고 늠름하고 알통 많고 그런 외모는 아니었지만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시작 그리고 또 얼굴이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렇게 아니 그러면 형들은 형들은 어떻게 생겼길래 다윗도 얼굴이 아름답다 해놓고 아버지가 볼 때는 얘는 그렇다라고 생각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아 다윗은 그 시대에 필요한 얼굴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요 용사가 필요한 시대예요 용사가 필요한 좀 이렇게 남자답게 왜 저를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남자답게 누가 봐도 든든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시대에 호리호리하고 또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진 다윗이 그리 탐탁지 않게 생각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윗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다윗이 들으니까 이 사람이 맞다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우연히 왔다가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내가 하나님께 부른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 가운데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다윗이 참 재수가 좋았구나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쓰임받는 모든 일은 내가 우연하게 일어나서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장입니다 쓰임받는 가장입니다 쓰임받는 부모입니다 쓰임받는 부모입니다 쓰임받는 자녀입니다 쓰임받는 자녀입니다 내가 눈뜨고 태어나 보니까 오늘 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두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운명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다윗이 마음에 들었을까 이게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마음에 다윗을 품게 되셨을까 7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키도 중요합니다 인물도 중요합니다 재력 학력 집안 배경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중심을 볼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 외모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이라 이 중심은 바로 사람 뱀뱀이 인격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뱀뱀미를 보는 이라 네 어떤 인격일까요 상대방이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나는 기쁜 일을 만났어요 나는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일이 있는데 내 옆사람이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나의 기쁨을 절제할 수 있는 힘 이게 인격 아닐까요 상대방이 기쁜 일을 만났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힘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인내하고 참아내고 슬프고 화나는 일 있을 때 절제하는 힘 내게는 철저히 절제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격 아닐까요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사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중심 사람 덤데미 이것과 함께 우리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한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게 너무너무 맞는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 했습니다 어느 종교에 어떤 이도 자신이 말을 했을 때 죽이려는 죽이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망하여 돌아가는 사람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세움받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마음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듣고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내 마음에 너무 괴로움이 되어서 죽게로 온전히 나오기 위한 결단과 수고가 있는 그 사람 바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 안에 온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는 놀라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양치기 하고 비록 들판에서 홀로 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변해야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이 마음이 불편하게 들었다면 혹시 내 안에 변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은 바로 그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초신앙에 불과하고 내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축복하시고 은혜해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소년 다윗 17세밖에 안됩니다 고1입니다 고1밖에 안되는 17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되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당시에 다윗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17장에 보면 골리아과의 전투에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에 드는 인물이었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장군 골리아시 있었습니다 키는 290m 290m 그리고 노트구를 쓰고 있습니다 몸에는 비닐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56kg 누구 몸무게 같죠 56kg의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을 들었는데 6.8kg의 창을 들었어요 그러니 골리아시 얼마나 크고 장대하고 힘이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와 대치하면서 꼴짝이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모욕적인 은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모욕적인 은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자극하는 때에 다윗은 무엇 했는가 다윗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왔어요 이해되시죠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기름부 왕으로 삼아 주었지만 바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형들의 양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요 다 일어나는 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 주자들이 뭔데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도 그랬고 형들도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생각도 일반 이스라엘 백성도 하고 군인들도 하고 다윗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가짐과 동시에 분노와 믿음을 실생활 가운데 표현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여기까지 그래 나서면 안 돼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손해가 오면 여기까지 제가 한번 말씀하시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분노는 느끼는데 여기까지 좀 크게 해봅시다 거룩한 분노는 느끼는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생각은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보통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여기까지 왜 손해가 있으니까 분노는 느끼지만 오히려 잘못된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게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은 거룩한 분노도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어뒀던 물멧돌을 가지고 골리아스를 넘어뜨리고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교회 안에서만 그 믿음을 나 혼자만 생각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아스와의 싸움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강하게 뛰어가서 물멧들로 던졌더니 그 거인 골리아스 정확하게 이마에 물멧돌을 맞고 넘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 말씀 가지고 붙들고 실생활에 적용하며 사업 가운데 적용하고 학교 가운데 적용하고 결혼 가운데 적용하며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말씀을 받고 고민합니다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에 머물지 않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 손해가 있어도 적용하게 될 때 하나님은요 그를 아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나 자신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귀히 여겨요 그러나 세상을 더 귀히 여겨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고 외형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귀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신다 기도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Unterstützung 그래서 рас 깃고 ivery eil 날이